자 여섯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결혼 얘기 저도 좋아하는 결혼 얘기 여러분이 좋아하는 마통론 저도 좋아하는 마통론 여러분이 좋아하는 오팔 딜러 이거 또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통론이 뭔지 알고 오팔 딜러론이 뭔지 아시죠 마통론은 뭐냐면 여자들이 결혼할 때 혼수 비용은 3천만원 준비하는데 3천만원은 자기가 모은 돈이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3천만원을 긁어서 3천만원 빚을 지고 그걸 혼수를 메꾼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결혼하고 나서 그 마이너스나 3천만원을 남편이 버는 돈으로 조금조금씩 갚아나가는 거 이거 범죄 아니야 범죄 아무 이상의 결혼이 아니라 결혼을 빙지한 범죄예요 범죄 사기꾼하고 결혼하는 사기꾼 오팔을 딜러는 뭐냐면 딸 가진 부모님을 오팔을 딜러라고 불러요 보통 딸 가진 부모님이 오팔유 세대 한 50대 중반에서 60대 후반 그 사이잖아요 그 사이가 보통 오팔유 세대라고 부르거든요 지금 언론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최악의 꼰대 세대라고 부르는 네 그 586 그분들이 자기 딸을 이제 나중에 자기들이 부양하기 힘드니까 책임지기 힘드니까 약간 중고차 딜러 딜러인데 이제 허위 매물을 비싸게 팔기 위해서 자기 딸이 별별이 없는데 어떻게든 비싸게 해서 돈 많은 사람한테 팔아서 자기들이 이제 해치우려고 하는 걸 약간 중고차 딜러랑 좀 하는 짓이 비슷하다라고 해서 58에 딜러랑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영향이 엄청 큰 것 같아요 이 마통론이 일단 마통론이 가져다든 이 효과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이 결혼시장에 생각보다 컸습니다 생각보다 컸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마통론과 586 딜러론이 대한민국 결혼시장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변화가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대한민국 결혼시장이 어떻게 바뀌어 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결혼 문화는 없을 겁니다 마통론 이후로 그동안에 대한민국 결혼 문화는 없고 새로운 결혼 문화가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결혼 문화가 생길 것이냐 일단은 제가 전해드리겠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취직결혼의 종말이에요 취직결혼 이제 남자들이 여자가 가진 게 없으면 아무리 그 여자가 예뻐 보여도 연애만 할 뿐 결혼까지는 안 갈 겁니다 딱 연애까지만 할 거예요 정말로 이제 여자분들이 취직해가지고 팔자 핀다 아니면 자신의 어떤 견제적 어려움을 구제받는 그런 식의 바람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뭐 잘 찾아보면 취직결혼이 있게 하겠지만 옛날 분화는 정말 많이 줄 겁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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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앞으로 이제 그 결혼 테이블에 앉히도 못할 거예요 이제는 이제 앞으로 뭐 결혼 선자리에서도 여자가 모은 돈이 없잖아요 직업급도 모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아웃이야 예선 탈락 그러니까 이제 뭐 선자리나 결혼 전제로 만남을 가져도 남자가 이제 물어볼 거예요 돈 얼마나 모았냐 오픈하자 나 이만큼 모았으니까 너도 오픈해라 오픈했을 경우에 얘기를 못한다면 거기서 끝나는 거야 뭐 더 가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찼는데 뭐하는 돈이 없고 직업적으로 불안정하신 분들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희망 끝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제 그거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 이제 남자분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반만 결혼이 진짜 증가하게 될 겁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말로는 반만 결혼 많다고 하지만 실제로 반만 결혼은 얼마 안 된다고 우리나라 반만 결혼 반만 결혼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반만 결혼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에서 나오는 결혼 비만 못 알아도 반만 결혼이 아니에요 남자분들 여러분들 주변에 결혼하신 분들 보면 말로는 반만 결혼 하지만 실제로 반만 결혼 케이스는 나 본 적이 없어 근데 막상 항상 이제 반만 결혼 사례를 얘기하면 남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얘기해 댓글을 보면 항상 반만 결혼 많다고 얘기하는 쪽은 여자였어요 아 붕호양 잘 모르시네 요즘에 여자분들 반만 결혼 많이 해요 제 주변에 다 반만 결혼 했어요 다 여자예요 그놈의 주변 도루 반만 결혼은 거의 국물이에요 주변 도루 내 주변 어쩌고 어쩌고 내 주변 사람은 다 반만 결혼 했는데 그런 댓글 단 사람은 여태껏 다 여자였어요 남자는 반만 결혼 했다는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 그 많은 결혼 댓글 중에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제 영상에서? 저 본 적 없어요 근데 여자부에 생각되는 사람이 반만 결혼을 했다는 얘기는 많다 뭐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어 여자분들이 굉장히 과장을 잘해 정말 이베 케이스를 굉장히 많은 것처럼 일반화 많이 시켜요 근데 저한테는 안 통합니다 저한테는 안 통해요 소수의사를 일반화 시키지 마십시오 있어도 소수입니다 소수 근데 앞으로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앞으로는 앞으로는 이제 결혼할 때 비슷한 능력과 비슷한 어떤 버리 상태를 가진 비슷한 돈을 모은 사람 그런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케이스가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자분들 중에 직업이나 모은 돈이 없는 경우는 결혼 시장에서 아웃 아웃입니다 정말 예쁜 사람이 아닌 이상 나이거리고 예쁘다 이게 아닌 이상은 아웃이에요 특히 나이가 30이 넘어갔는데 직업자 불안정하고 모은 돈이 없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어 남자가 어찌 남자가 어찌간히 돈이 많지 않는 이상은 왜냐 왜냐하면 제가 일본에서 얘기했잖아요 취직결혼 끝났다고 여하 쪽에서 결혼 생각했냐 나오면 준비된 거 물어보는데 준비된 거 물어보는데 잘 없으면 돈들이 여자분들 왜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왜 결혼하려고 합니까 그게 양심이 없는 거 아니야 진짜 양심 없는 거 아니에요 진짜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좀 악마 같아요 진짜 자기가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결혼을 하겠다 좀 인간의 탈을 쓰는 악마인 돈 같아 아니 결혼이라는 게 양쪽이 다 모으고 준비해도 힘든데 맞벌이해도 좀 빡신데 본인은 준비한 게 없다 그럼 한쪽한테 다 해달라고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중요한 게 한쪽한테 바래도 너무 많이 바라잖아요 적당히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는 가지고 온 것도 없으면서 솔직히 말이 좋아 사람이지 나 사람은 안 보일 거 같아 대단해도 그렇지 않나요? 아니 결혼을 물어보기 위해서 남자가 말로는 반반이라고 하지만 사실 여자분들이 반반을 하기 힘들어요 정말 FM 반반을 하면 여자분들 다 탈락이에요 웬만하면 싹 다 탈락이에요 왜냐하면 남자의 어떤 결혼 조건을 비슷한 그 비슷한 레벨을 채우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로는 남자들이 반반하지만 6대 4 정도 그 정도만 오케이에요 그 정도만 근데 그 정도도 안 되는 사람들이 천지삐깔이에요 베랑이도 그렇지 않나요? 결혼 얘기 나왔으면 나 이만큼 모았고 집은 이 정도 했으면 좋겠고 내버리면 이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할 때 여자 쪽에서 돈 얘기 못하잖아 그러면 사람으로 보입니까? 사람으로 안 보이죠? 뭐 이런 게 다 있지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속으로 야 진짜 양심의 탈을 써도 누구 인생 조질려고 잘하셨어요 베랑님 그래도 본인 거 계산하고 나갔네요 앞으로 도망하는 사람도 많겠네 베랑이처럼 도중에 저 잠깐 약속 있어가지고 하면서 갑자기 전화 걸어서 저 급한이 있어서 먼저 가야 될 것 같다고 아니면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 이제 어디 선자리 가잖아 그러면 미리 얘기해요 만약에 내가 시그널을 보낼게 여자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싹쓰고 놀았잖아 그러면 내가 카톡 시그널을 보낼 때 나는 전화를 줘 전화를 줘가지고 급한이 되는 것처럼 좀 용권을 얘기해줘 내가 안 가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전략을 짜가지고 만약에 만났는데 여자가 직업도 안 좋고 원원도 없어 취지 목적이 다분해 아 왔구나 그러면 이제 미리 얘기를 해요 야 전화해 빨리 전화해 카톡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상대방 이제 아는 지인한테 나한테 전화 오게 만든 다음에 뭐? 집안에 누가 아프다고? 알겠어 당장 갈게 저 죄송한데 저 먼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건 제가 계산할게요 천천히 나오십시오 하고 나오는 사례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그리고 세번째는 뭐냐면 설령 취집으로 결혼했다고 해도 설령 취집으로 어떻게 했다고 해도 이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취집 결혼이 일종의 시한폭탄에 생각합니다 시한폭탄 이게 뭐냐 하면 옛날처럼 남자들이 참지 않아 이제는 아 내가 이용당했구나 내가 이 사람 해주는 것도 내가 먹여 살려야 되네 확실히 옛날하고 달라진 게 남자분들이 옛날에는 그래도 아 내가 남잔데 사나이 대장구로서 내가 내 식구 목에 살려야지 뭐 이렇게 된 거 어떡하겠냐 이미 업시월이지 무린데 그래 아휴 못 믿어도 아휴 내 가정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런 마인드가 있었다면 지금은 뭐야 마통 뚫붙었어 안되겠네 야 법원에서 보자 미안하지만 너랑 같이 못살겠다 바로 나와 이제는 취집으로 결혼했다고 안심하시면 안돼 안심하시면 안된다니까 만약에 결혼을 했다가 이 여자가 나한테 이것저것 많이 바라고 뭔가 배우자로서 역할을 못하잖아요 아니 나만 힘들잖아 나만 고생하고 그게 딱 느껴지잖아 그러면 결혼생활은 이미 못 느끼잖아요 그럼 바로 저는 이혼할 만한 그런 제스처를 많이 취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마통도 터지고 나서 좀 이혼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마통 설거지는 터지고 나서 내 결혼생활에 뭔가 현타를 느끼고 이 결혼생활에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고 이혼 후장을 찍는다거나 이제 배우자한테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최근에 음 결혼한지 얼마 안된 사람들이 이혼율이 높아요 최근에 왜 그러겠어요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결혼을 정말 성공했다고 해서 취집으로 어떻게 됐다고 해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취집으로 결혼하신 분은 정말 잘해야 될 거에요 앞으로 정말 본인이 취집으로 결혼했다는 사실을 좀 어떻게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나 취집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나 눌러앉으면 되겠네 그런 모습 보이잖아 아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거 잘못된 결혼이네 그럼 남자 같이 안 살 거예요 어떻게 이혼하려고 할 거야 그래서 취집으로 어떻게 결혼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심하면 안 돼요 요즘에 요즘에 뭐 취집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생활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한 살이 정말 많아졌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혼하신 분들도 아마 올해 리키점으로 이혼 도장 찍는 분도 많을 거예요 정말 많을 겁니다 남자 입장에서 혼인을 빨리 깰수록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이 잘 들으세요 이제 뭐 취집을 하겠다 남자한테 뭔가 좀 책임을 전가하겠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지 마세요 얼마나 알량한 생각입니까 자기가 결혼하려면 나는 준비를 해야죠 남자도 준비를 하는데 난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는데 결혼 시장에 나오겠다는 자체가 반칙 그죠 반칙 이제 결혼 그런 결혼 안 된다고요 설령 된다고 해서 오래 가지 못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마통론 581 딜러론의 어떤 파워는 점점 세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섯 번째 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